오늘 3월 16일 화요일이거든요 아이고 많네 이거 우리 배조사님 원래 강맨인데 오늘은 뭐 다른 벌리해보고 일찍 끝나서 짬낙으로 갔는데 저수지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군이 구한 어디 저수인지 소복권 방향에서 나타나셨네 네 뭐 뚬바 같은 데서 잠시 대충 했나 봐요 아이고 저수지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 보면 뭐든 저수지인지 또 활성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낮에 하셨거든요 낮에 찌렁 이용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3월 16일 남한에 가는 뭐 붕어 터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딘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소부 방향 쪽에 있는 작은 산속 소류지인지 뭐 그런가 봐요 아이고 다들 시알죠 월이 둘 전부 다 월 같아요 오 좋습니다 요번은 또 강맨인데 저수지 가서 이렇게 잡고 오셨네 감사합니다 요 조항을 보시고 이제 저수지 활성도가 좋아졌다는 거가 감지됩니다 네 3월 16일 화요일 되겠습니다 배은철 님의 조항입니다 키키키키 네 4월 17일 화요일이